소리 크게 해줘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특별시 예산기온은 23도이며 하늘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쾌이사존의 위치는 KR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호 137 IT캐슬 2차 13층이며 27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 찾아줘 라이프베이스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넷플릭스 틀어줄래? 넷플릭스 앱을 열겠습니다 TV 꺼줘 네 알겠습니다 인노스 사칸드로이드 TV의 전원을 끕니다